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의 배우 이준기입니다. 2019년 한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. 2018년 다사단하였던 한 해가 벌써 저물고 저물어 가고 저멀리 가고 있네요. 2019년이 다가왔습니다. 정말로 2019년에는 더 많은 꿈들을 이루고 싶은데 가능할까? 설레임 반, 기대 반, 걱정 반, 부담 반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? 2019년 한 해 저 배우 이준기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우로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문화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019년 여러분들 절대 몸 아프시면 안되고요. 항상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.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. 저도 열심히 뛰어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꼭 행복하자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조만간 또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tot Canadorm eg